안녕하세요. 우마리아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새내기의 통학각 공부법이다 라고 하는 것을 주제로 준비를 했는데요. 자, 우리가 학교를 가보면 통학각은 물, 화, 생, 지 네 분의 선생님이 각각 다른 내용들을 다 가르치시죠. 그런데 잘 보시면 각 과목마다 좀 암기를 중점적으로 해야 될 때가 있고요. 그리고 다양한 문제들을 많이 풀어봐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3월 우리가 학교 가서 내용들을 배우면 각각 과목들이 이제 1단원부터 순차적으로 들어가겠죠. 그래서 1학기 중간에 해당하는 내용부터 우리가 좀 주의하면서 강의를 학교 선생님 수업을 들어야 하는 것들, 내가 좀 주의하면서 필기를 해야 되는 것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구과학입니다. 자, 지구과학은 1-1단원이 빅뱅 우주론, 그리고 그 다음이 별의 진화다 라고 하는 것인데, 자, 이게 주제로 전국에 있는 모든 학교 학생들이 이 단원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쌤이 가장 많은 질문들을 받는 게 빅뱅 우주론과 별의 진화 부분인데, 이게 지엽적인 내용이 정말 많아요. 너무 많아요. 그래서 빅뱅 우주론 같은 경우는 우주론이 확립이 되는데, 많은 과학자들이 이제 나왔는데, 이게 교과서마다 다루는 과학자, 그리고 교과서에는 없는데 우리 학교 선생님이 다뤄주는 과학자, 그리고 교과서에는 없는데 학교 프린트에 있는 과학자들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별의 진화를 배우게 되면, 이 별의 진화 부분에서는 다양한 별의 단계가 나오는데, 뭐 주계열성, 적색거성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요. 이제 학교 선생님이 또 너무 많은 지식을 전달하시는 분들은, 전주계열성, 적외성 방출 이런 것들, 다양한 내용들도 좀 설명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 지역적인 내용이 되게 많으니까, 꼭 교재에, 학교 교과서에 없는 내용들은 꼭 필기를 따로 해서, 학교 선생님께 다시 한번 물어보고 시험을 치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역적인 내용들을 꼭 필기를 해주세요. 예를 들어서, 학교마다 전파의 파장 범위를 다르게 설명하고요. 그리고 다양한 기본 입자의 생성이 빅뱅 때 생성됐다, 빅뱅 후 생성됐다, 빅뱅 직후에 생성됐다. 굉장히 교과서마다 선택하는 단어가 다 달라요. 그리고 선생님이 또 설명하는 단어도 달라요. 이런 것들을 너무 질문을 많이 받는데, 정말 꼼꼼하게 공부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까지 하나하나 좀 체크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구과학에서 빅뱅 우주론을 배우면, 수소에 대한 질량비랑, 수소 원자액의 질량비를 동일하게 봐야 하나요? 이런 질문들을 되게 많이 하는데요. 이것도 전적으로, 선생님은 전체적인 통계치에 대해서 정답을 이야기를 나누는 해드릴 수 있지만, 우리는 내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전적으로 학교 선생님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숫자도 진짜 많이 나와요. 숫자 다 적어놔야 돼. 뭐 3K, 3000K, 너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숫자도 싹자 적어야 돼서, 이 부분은 꼭 나만의 노트, 교과서 옆에 이렇게 적는 거, 비추, 내가 딱 폈을 때, 우리 학교 선생님이 따로 적어준 것들, 이런 걸 볼 수 있게, 꼭 정리를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 이거 체크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화학 같은 경우는, 이 1학기 중간고사 범위가 원소 주기율표 그리고 다양한 화학 결합이다라고 하는 것이 시험 범위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은 잘 보면, 화학 1, 이 3단원과 연계가 되는 내용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선생님이 봤을 때, 이 주기율표 화학 결합을 공부를 할 때는, 학교 선생님이 주기율표를 설명할 때는, 대개 주기율표의 변천 과정이라고 해서, 또 다양한 역사적인 변천 순서, 과학자들을 외워야 하는데, 그런 내용이 지역적일 수 있으나, 대부분의 내용은요, 수능 화학과 굉장히, 한 99% 연계가 됩니다. 그래서, 우선, 수능 기출 문제를 좀 구해서, 그 해당하는 단원을 문제 푸는 것들을 아주 추천드리고요. 선생님, 저는, 화학 3단원 수능 기출 문제집을 구했는데, 이 문제가, 정확하게 통학과학에 얼마나 겹치는 건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는 학생들이 있으면, 선생님 또 미리 준비했습니다. 선생님, 우마리아의 우수한 기출 분석, 통학과학, 이 교재는 이미 연계되는 내용을 넣어뒀으니까, 이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능형으로 공부하세요, 라고 하는 것이, 화학의 포인트입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관로를 해서, 뭐라고 써뒀죠? 족보를 꼭 구해보세요, 라고 했습니다. 화학 같은 경우는, 학교 선생님들이, 사실, 이게 겁나 어려운 단원이 아닙니다. 그래서, 적당히 공부를 하면, 모두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에서 학교 선생님이, 1등급, 2등급, 3등급을 변별을 하려고 할 땐, 선생님만의 응용 문제를 좀 출제를 합니다. 그래서, 족보를 딱 구했는데, 와, 내가 이거 하나 해석을 하는데, 한 5분이 걸려, 이런 문제들이 많으면, 우리 학교 선생님, 반드시 이번 시험에도, 그런 어려운 응용 문제를 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학교 그 전에 기출에, 진짜 어려운 문제들이 있나 없나, 확인도 꼭 해주셔야 합니다. 이게, 학교별 선생님의 특성이, 되게 많이 다르게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족보를 구해보셔야 하는데, 또 이렇게 말을 하면, 선생님, 어떤 게 응용인데요? 라고 또 묻는 아이들이 있더라고요. 쌤이 샘플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자, 보시면, 어떤 주기율표의 일부이다. 해놓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가, 어, 이제 여섯 개가 비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A와 D에 대해서, A와 C에 대해서, A와 E에 대해서, B와 D, C와 F에 대해서, 어떤 단서를 줘. 그리고 나서, A, B, C, D를 다 찾아 넣으세요. 라고 하는, 이런 문제들을, 이제 나오면, 이런 건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응용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게 우리 학교 족보에 좀 있다면, 이런 문제를 좀 찾아서, 진짜 다양하게 연습을 해주셔야 됩니다. 아니면, 시험지 받아들고, 헉!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 잘 기억해 주시고요. 참고로, 어, 다시 앞쪽으로 가볼게요. 원소 주기율표 부분에서, 일반적이지 않은 교과서가, 동아입니다. 동아, 받아 적었죠. 자, 우리 학교 출제 교과서가, 미래인일 수도 있고요. 비상일 수도 있고요. 동아일 수도 있고, 천재일 수도 있고, 금성일 수도 있는데, 쌤이 봤을 때, 그냥 노말하지 않고, 되게 자세하게, 하나하나 설명을 하는 교과서가, 네, 동아였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또 내가, 학교 선생님이 이제, 설명해 주시는 내용이, 어, 우리 교과서 동아야? 그러면, 어, 달달달달, 좀 더 많이 외워 주셔야 됩니다. 그럴 땐, 교과서 진짜 잘 봐 주셔야 되고요. 자, 다음번, 자, 생명과학. 자, 생명과학은 쌤, 어떻게 공부해야 하나요? 라고 한다면, 어, 보통, 1학기 중간고사 시험 범위가, 생명체 구성물질, 그리고 세포 및, 세포막에 대한 내용들이 들어갑니다. 자, 이 부분이, 암기도 많고요. 지엽이 좀 많이 있는데, 어, 특히, 생명체 구성물질, 세포및, 세포막은요. 암기 문제가, 어, 한 10년 전 수능에서 유행했던, 벤다이어그램 같은 그런 문제가 좀 나와요. 그래서, 어, 암기를 진짜 정말 잘 해야지, 문제를 풀 수 있고요. 나는 여기에서, 학교 선생님을, 학교 선생님이 수업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그런 걸 좀 집중적으로 이제 설명을 한다면, 지엽이 많아요. 그래서 학교 선생님이 지역적인 내용들을 설명하면, 그거 다 받아 적어 주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어, 이 생명체 구성물질에서 호르몬에 대해서 배우는데, 호르몬은 사실 단백질계 호르몬이 있고요. 스테로이드계 호르몬이 있습니다. 스테로이드계 호르몬에 대해서 예를 다 써주면, 이거 우리 학교 선생님, 지역적으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귀담아 들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세포 및 세포 소기관, 세포막에 대해서 우리가 또 배울 때는, 보통 세포 소기관은, 고등교육 과정에서는 한 8개나 9개 정도를 언급해라. 이렇게 하는데, 보니까 있죠. 여러분, 액포 있지? 액포. 우리가 보통 액포는, 동물, 식물 다 발달될 수 있는데, 주로 식물에게서 많이 발달된다. 이렇게 보죠. 근데 이게 학교 선생마다, 아니야, 동물은 아예 액포 못 찾아. 이렇게 해주는 선생님들도 많이 있으니까, 진짜 귀담아 들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포 소기관 같은 경우는, 중심립인, 리소존, 이런 단어들이 들어가잖아요. 좀 받아 적었지. 이런 것들을 우리 학교 선생님이 좀 언급을 하죠. 그러면 이건 고1 교육 과정보다 좀 더 심화된, 생명과학 1, 생명과학 2 교육 과정이 되니까, 이런 부분들을 수업을 진짜 잘 들어주셔야 됩니다. 이게 지역으로 갈지 안 갈지는, 우리 학생들이 판단해주는 몫이죠. 혹시, 혹시 선생님 강의를 이렇게 들으면서, 학교 선생님 수업을 같이 병행을 하잖아요. 그러면, 어? 우마리아쌤이 언급 안 했는데, 우리 학교쌤이 이런 거 언급을 했어요. 그런 게 있으면, 쌤한테 Q&A 해주셔도 됩니다. 우리 학교 선생님 ABC에 대해서 설명했는데, 이거 지업인가요? 그럼 내가, 어, 그거 지업이야. 그거 나올 것 같아. 이렇게도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생명과학 이렇게 학습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마지막, 물리편인데요. 자, 물리는 학교 시험 범위가, 신소재 부분을 학교쌤이 진행을 하거나, 혹은 역학 부분을 진행을 하거나, 이렇게 진행이 될 거예요. 그래서 만약, 신소재를 학교 선생님이 수업을 하신다면, 교과서, 아니, 어, 뭐 문제집, 아니, 선생님 교재, 아니, 무조건 200%, 300%, 아니, 1000% 학교 선생님 필기가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신소재는, 어, 물리에서는요. 뭐, 이제, LCD에 대해서 되게 자세하게 깊게 들어갈 수도 있고요. 반도체에 대해서도 깊게 들어갈 수도 있고요. 물질에 관해서도 깊게 들어갈 수 있어서, 이게 진짜 신소재는, 와, 이야, 이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신소재 부분은 학교 선생님 필기가 가장 중요하고요. 선생님은 수업을 할 때, 이 신소재 할 때, 어, 이게 굉장히 지역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선생님 수업하시면, 이거 열심히 들어주세요. 이런 대사는 치는데, 혹시, 내가 아직 신소재 강의 부분은 좀 못 들었다, 이런 친구들이 있으면, 이 부분은 학교 선생님 수업하고, 선생님 강의 듣는 게 우선입니다. 그게 순서가 맞습니다. 이게 진짜 선생님 재량껏 다 바뀔 수 있는 요소입니다. 그래서, 이거 기억해 주시고요. 자, 역학 같은 경우는, 어, 이 정도만 보시면 됩니다. 우리 학교 선생님이, 물리원 부분을 자세하게 다루는지 아닌지만 점검하면 돼요. 자, 물리원 부분은 무엇입니까? 라고 한다면, 어, 변위, 그러니까 이동거리와 변위 해서, 변위라고 하는 개념을 자세하게 했는지, 그리고, 벡터량에 대해서 정말 자세하게 했는지, 이거 한번 좀 봐주시면 될 거예요. 어, 어, 통합각 물리는 포물선 운동에 대해서 되게 포인트가 들어가고, 포커스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 네, 그냥 통합각스럽게 물리 부분을 공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당연히 암기보다는 좀 계산을 많이 하면서 연습을 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어, 이 정도까지 물리도 정리를 할 건데, 여기에서 덧붙일 말, 미래엔 교과서, 미래엔 교과서를 쓰는 학생들은 다른 교과서랑 좀 특이한 게 있습니다. 그게, 역학 부분에 있는 여러 가지 힘에 대해서 서술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어, 여러 가지 힘에 대해서 정말 지엽적인 내용들이 본문에 되게 가득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 어, 이거 되게 특이하네? 보면 알아요. 그래서, 미래엔 교과서를 쓰는 이 친구들은요, 꼭 내용, 교재에 있는 학교 교과서 내용을 정독을 하셔야 합니다. 네, 그래야 시험 대비가 완벽하게 된다라는 거. 되겠죠? 어, 그래서 쌤, 이 정도까지 해서, 무라생지 3월부터 어떻게 공부를 하는지, 거기에 대한 방법 이야기해 드렸는데요. 도움이 많이 되셨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자, 우리 학생들 파이팅하면서 1학기 중간고사 잘 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